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Freddy 오오오오 오이씨ㅂㄷㄷㄷ 물에 빠지면 죽잖아 그죠? 올라가 안돼 안돼! 아아 야 이제부터 떨어지거든 각도 각도가 아래로 되어있어서 떨어지거든? 아 으씨 어떻게 이거 으 으아아아아아 아 잠깐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찍지마! 하아.. 저 나비.. 저 나비가 힌트다 나비 힌트야 저거 보니까 나 딱 보니까 알겠어 저 나비로 신경쓰게 한 다음에 나비가 힌트야 얼쩡거린 다음에 찍을려고 할 때 피하고 이때 딱 가.. 아 안되네 다른 데로 가야겠다 봐봐요 거미가 나비를 먹잖아요? 보색 보세요 여기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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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때 나비 있을 때 아 잠깐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뇌를 이 아저씨 아 아 아 아 아 씨 그렇지 아프지 아 씨 저거는 함정이야 함정 저 뛰면은 백프로 그거야 뭐 함정이다 저거 백프로 난 이렇게 가겠어 함정이니까 함정이니까 함정이다 이거 함정이다 가면은 위에서 떨어져서 그치 그치 아 아이씨 끝까지 그리고 점프하면은 죽으니까 음 이렇게 해도 죽죠 우씨 뭐야뭐야뭐야뭐야 히히히히히 세계일주 점프해서 넘어가고 오면은 빨리 여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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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왜 어 아 뭐야 뭐야 아 또와 다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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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냐나 아 다리 하나로만 왔네 아 죽는구나 영웅은 죽지 않아요 맞네 씨 타고 하는거네 좀 얘 죽어가지고 다리 놔주겠다 어 그러면서 얘가 딱 다리가 돼 죽으면서 그쵸? 아씨 나 그다음 다리 하하하하 줄이 끊어지면 위에 있는 돌이 떨어지겠죠 그니까 여기는 안 끊어져 봐봐 아이씨 제작자가 자꾸 머리쓰네 나랑 자꾸 나랑 해보자는거지 머리싸움으로 해보자는거지 안되지 아 와 이걸 쏟네 어 뭐야 여기 가시 뭐야 아 아아 가시 신경쓰다가 아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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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네 이거는 뭐래고 아 총쏘네 이거 피지컬이네 여기서부터는 아 씨 여기서부터 앉는거 없어 앉는거 아 하하 이건 이건 맞아야돼 이건 이건 맞아야돼 됐어요 지금이야 뭐잇 그 머리 장갑 부딪친건데 애벌레가 들어가니까 얘네 얘 맘대로 움직이네 봐봐요 얘 맘대로 움직여 흠 아 이렇게 길면은 사망 아니야 사망 아니야 사망 아니야 길면 아 이거 또 길어 이건 또 이거 이거 딱 봐도 이거 안좋아 이거 안좋은 물이야 이거 딱 봐도 안좋은 물이죠 이거 빠지면 죽죠 괜히 이게 사다리가 있는게 아니야 여기 올라오는 상자를 잡고 올라오는거지 어? 아 이거 통과 안돼요? 아 이거 통과 안되네 땡겨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땡idän.. 땡겨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땡겨가지고 올라갈 takiego 아 잠깐만 잠깐만 Pet 아 아아 얘네 왜 나 쫓아와 아 나 쫓아오지마 구름라이드 아아 으음 먹자 그러면 죽겠는데 한번 죽으면서 배워보죠 물 아 안죽는거네? 피지컬이 약한거네 오오오?! 아 너무 성급했다 끝도 없는 나라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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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에 점프! 하아 빠졌어 건너갈 수 없죠? 점프! 깨져라! 점프! 아 안있네? 아! 점프! 안되네 아 잠깐만 아 돌아오지? 맞다 지금이야 쉿 점프! 여기서 완전 가속도 붙여서 빨리 가면 어떻게 되나 해볼게요 되면은 강퇴입니다 음 안되네 옛날같이 점프하면 돼 그냥 이거? 아 여기선 빨라 타임을 맞춰서 지금! 아아!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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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어억 흐어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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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 왜